난이도 4개 이제부터 다 난이도 4개야 아까 난이도 이거 4개짜리도 센 놈들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이것도 궁극체 보는 거 아니야 잭슨 포럼 이 자식아 그냥 가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걸 꼭 바꿔야 돼 근데 메모리업 줍니다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으 으 아 아 뭐여 너 왜 이상한 녀석이야 왜 저기 전단지를 읽어야 왜 니가 탄생하는 거지 아 왜 나오는 거지 잘 맞았다 전대탐정 이른 순조롭나 예 그렇군 뭐 뭐 뭐 에 아 미안해 뚜레르 한 것에 대해서였지 뭘 빨리 쳐다보지 반했나 리벨리원제 활동을 그만두게 만들라 에 잠깐만요 그걸 나한테 의뢰했다고 자 그럼 친구를 배반하란 말이야 지금 그건 좀 아니지 않냐 흠 안돼 그럴 순 없어 흠 흠 그러면 협력하면 된다라 너다운 생각이군 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를 리벨리오진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흠 흠 나는 이 애들이 정말 좋다 흠 흠 흠 조금 걷지 않겠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커뮤니티에 왔어요 흠 흠 흠 마음의 해방을 위해서야 흠 여기는 불편한 신체 신체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꿈의 세계 흠 에덴은 많은 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진실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둘덤 장소다 흠 예 파워드람은 이미 했어요 나 아직 하고나서 한번도 사용 안해봤어 하지만 지금의 에덴은 어떻지? 해커가 날뛰면 돌아다니고 와 약자는 괴롭힘 당하며 악의적인 정보가 번람해 세계에 혼돈을 낳는다 그 해커 중에 나도 해커 아냐? 나도 해커라며 해컨인데 아 아 자 빠르게 넘기죠 야 설마 저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이야 흠흠 끄덕 너 내 파워드라몬이랑 한번 싸워볼래? 시험삼아 파워드라몬데 파워드라몬 흠흠 아니 근데 아 그 여 그 여자가 하는 일은 딱히 너한테 방해가 안되지 않나? 소리봐 너다운 대답이군 내가 하는 말도 이해하지만 노키아를 내버려둘 수는 없다 라는 건가? 역시 다정하고 너는 그러고 보면 그때도 그랬지 처음에 말이죠 처음이 아니었구나 본사에 침입했을 때 흠 저기 저기 타쿠씨죠? 뭔데? 노키아씨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권유하는 곳에 정신이 팔렸는지 연결이 안되서 곤란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래 내가 대리리더다 대리리더 쿠롱으로 아 뭔가 또 최약체 테이머였어 이름이 최약체야 정말 약하나본데 얘 6호 맞아요 왜 오타 나왔어? 어 얘 같이 가 게스트네 게스트 자 왔어 잠깐 그러니까 아픈 짓은 하지 말아 아픈 짓이라네 뭔 소리야 오해할라 뭐라 편한 소리 하지 마라 어이 니놈이 먼저 시빙을 하잖아 너 짓말 치지마 너의 해커 따위 시대에 뒤쳐졌지라고 했잖아 해커 따위 시대에 뒤쳐졌다고? 음 어 쟤는 어디 소속일까? 잭슨은 이것이? 얘 졸라 센거 아니야? 이 상대 지금? 레드처럼 생기네 나니? 좋아 덤벼 시대에 뒤쳐진 해커인가? 우리도 변해야만 하는 걸지도 모르겠군 당신 그쪽 쫄따구를 감사하는 거야? 흠 그래서 뭐지? 니가 말하는 쫄자구가 뭔가 엉겹결에 짓거렸다고 하더라도 니 끙지는 그 정도로 상처가 날 만큼 약한 것인가? 얘 몰라 얘 누군지 유고가 너 같은 모조품 내가 분쇄해 주지 와하하하 아 안해네 안해요 아 안해 유고 알긴 아는데 탁구 하자 머릴 배지가 설탕 할까보냐 음 싸워보자고 우와 뭐야 갑자기 이거 번개창 날리기 우와 어 장난 아닌데? 야 바꿔 돌그레몬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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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데이터 바이러스 프리 데이터 바이러스? 으흠 일단 돌그레몬을 바꾸죠 갑자기 센 애들이 나와 와 아 도미 블레스터 음 너로군 너로군 음 좋았어 아주 상큼한 거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쫙 견정 정말 약하네요 으으 파워 드라몬 약합니다 으아아아 한류 감사합니다 튕국노야 정말 좋죠 으흐흐흐흐흐흐흐 사실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아이그 개는 쫄았네 걔는 저렇다고 자식아 썬더폴 3 약한데 파워드라면 실망인데요 베스트 캐릭터는 다 그런거냐 아이고 음 피나 좀 채우죠 뭐야 이거 피를 채우는데 무슨 콤보가 나와 아 쓸데없이 콤볼 쓰고 있어 지금 이럴때 써야 이럴때 지금 써야죠 아쉬워 아터임에 꺼져 자지긴 아 경험치 감사합니다 으윽 전부 다 레벨 55대 하는 거겠죠? 오랜만 더 하면 돼. 오랜만. 이게 잭슨의 유고 격이 너무 다르잖아. 내가 아니었고? 잭슨이 유고가 그렇게 셌어?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잭슨 포럼을 오도록 원하는 자에게는 동등하게 문이 열릴 것이니. 이러면서 동료를 지금 또 모집하고 있어. 역시 잭슨의 유고씨입니다. 음... 들려주겠나? 너는 어째서 그녀의 팀에 리벨리온이 들어간 거지? 어째서? 음... 그건 다 노키아시가 올고닫기 때문에 올바랫기 때문에 나니? 저 에덴이 정말 좋습니다. 좋다고 할까 까놓고 말해 이미 중증 중증의 에덴 오타쿠라 에덴이 이상해지는 건 절대로 싫습니다. 어... 착하네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유고 너도 들어와라 그냥. 뭘 그래. 아키노가 혼돈 그 뭐야. 어? 여기로 혼돈의 동아니탕으로 만드는 그런 애도 아니고 얘도 바른 길로 가자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같이 협력을 좀 해야지. 현실 아바타도 똑같지 않을까요? 왜냐면 나도 그렇거든. 지금까지 중에는 전부 다 똑같았잖아. 그죠? 노키아를 지켜주게 만다. 그건 당연한 거고 니가 들어오라고 이 안으로. 음... 왜죠? 저기요? 왜죠? 꼭 그렇게 가시는겁니까 하... 하기에 잭슨의 리더니까 에덴감이나 사명감은 사충이 특유의 지나친 생각같은 것 같지만 뭐 그건 괜찮겠지 말로는 움직이지 않아 사건이 너희들을 앞으로 나가게 해줄거다 예 그건 그렇고 그 소년 성실하게도 확실히 의뢰보수를 지불해줬어 당연히 그건 해야지 데이터칩 데이터칩만 있다면 설사 적이라고 하더라도 의뢰를 받을겁니다 어? 휴 결론은 원래는 없지만 여기서 추가가 되었다 그죠 어? 채터칩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드디어 잭슨이 움직이는건가요? 작성은? 작성은? 세계의 소상자가 최종의 세계의 공간으로 이루어지고 지금이 더 이상한 범죄에서 제공받는 곳으로 있었다 하지만 그 암더제로는 에덴의 성적도와 똑같이 전해 정보의 정보를 지키는 무진 서버에 남아있다 지금 세계의 세계 최종 레벨의 위험형이 중심의 영국으로 이루어졌다 UNDER-ZERO는 우리의 의상은 에덴 사이코의 서버, VALHARA 서버의 중입니다. 우리의 핵관으로 우리의 의상의 의상으로 돌아옵니다. 에덴의 의상에 새로운 정보를 모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상에 대한 감시와 관심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상에 대한 정보를 부족합니다. 리더답네요. 똑부리지게 말하네.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애들은 전부다. 진짜 악당처럼 보여요 악당. UNDER-ZERO에 우리의 의상은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의상은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의상의 의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의상은 우리가 보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상은 그의 의상은 어떻게 되어있지요? 그래서 이 의상은 어떻게 되어있지요? 그리고 이 의상은 어떤 의상으로 돌아옵니다? 약간 이용하는 것도 있네 자기 잭슨 멤버들한테 유고의 연설로 인해 해커들은 그들의 성질을 알려지 언더제로를 목표하기 시작했다 이때로부터 시간은 약간 거슬러 올라간다 뭐라구요? 음... 아까 전에 일어난 일에서 훨씬 전인가 봐 아무튼 이때가 아... 방금 전에 나오는 화면이 이때가 아니고 나중이란 말이지? 듣고 있었다 에덴으로 향하는 거지 그쪽은 이래저래 소란스러우니 충분히 조심하도록 음... 정답이건 당연한 거구요 어이 좀 들어봐 살코라가 퇴원해서 오늘 학교에 왔다고 외롭지 않겠네 너 어... 이제 니 알아서 해라 그만 좀 해 그거 조금 쉬어버렸지만 오늘부터 학교에 나가 니가 구해줬다는 걸 요타하게 들었어 고마워 설마 나한테 마음이 오는 거 아니겠지 요타가 구해줬어 내가 안구해줬어 요타도 기빠할 거야 그래 내가 요타 얘기를 하자 그러면 아마 나한테 오진 않겠지 아마 이 게임 이름 패키지에 뭐라 적혀있죠 이거? 이거요? 저는 다운로드로 사서 패키지가 없어요 저는 다운로드로 샀습니다 아마 해커스 메모리 라고 적혀있지 않을까 정말 대단하다 지금까지 계속 지나 못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워그레이먼 메탈 가르먼 오늘 몇 시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네 야 나는 리더도 아니고 줌 리더도 아니고 도우미야 도우미 말이 돼? 이 시트큰 도우미라니 뭐야 이게 마크스의 전능 산재 리스티 야리테는 신신 슈퍼하커 고우렛 고우렛 마니아크스 고우렛 고우렛 마니아크스 고우렛 고우렛 마니아크스 오!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아마 밤이 되기 전에 끝날 때 아마 확실한 거 이거 하다가 나중에 유거 만나겠네 또 맞닥뜨리겠네요 그때 적이겠지 아마 아르타 깝데리몬 데이터몬 여기서 연습을 하자고 그렇구나 나야 환영이지 근데 어쩌지 잠깐만요 나 그거 안 풀고 왔다 설정에서 안 풀고 왔습니다 무한캐논 우와 적 전체의 전기속성 위력 110호의 물리공격 센데 하지만 일단 이걸로 죽여 엥? 야 나 그거 안 풀고 왔어 설정에서 간약화 그래서 뭘 쓰는 건지 안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로 맞아 크으 존나 빠르죠 와 경험치 어서 야 기다려봐 설정도 들어가서 기다려봐 아니 저기요 어 노키아 응 응 응? 그 녀석은 그 녀석이 정말 도마돋고 있었는데 그 녀석은 그 녀석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내가 당황하고 있는 건 그 설정에 그거 안 풀은 건데 그거 응 에이도 골든 마니아크스 그 녀석은 그 녀석의 그 녀석에서 그 녀석을 연상한 니크네임 고르마니 그 녀석은 그 녀석을 그 녀석을 그 녀석한 그 녀석을 그 녀석을 그 녀석을 그 녀석을 그 녀석을 이 특훈 뭐 해도 상관없는데요 나는 오히려 좋지 레벨업하고 어 5종 올리고 1석 2조 아닙니까 얘가 은근히 패폭을 날리네요 어 나 말 안 한대 그래 나 말 아는 거 맞아 병원이 맞아 그래 퐁퐁 날리네 그러면 동료끼리의 우정을 돈독하는 건가 맞네 맞네 헤헤 내 이름 나왔다 기쁘군 hvad 맛있어 무슨 말도 없는 소리 하고있어요 지금 과연 잘 될까? 얘가 그래도 워그레이몬이랑 메탈 가름이 된건 그건 인정할만 안돼 나머지가 영 안 돼있어 이래가지고는 또 잭슨을 만나면 내가 다 해야겠죠 해결한건 나겠지 얘들 나이가 적나봐 전부 다 목소리가 성우가 여자로 해놨네 그렇다는게 나이가 낫다는거거든요 어 유고 어때 나고노를 같이 가는건 어때? 우리같이 그래 아직까지 위협할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죠 여기 봐봐 상대할 필요가 없대 지금 우리팀을 보면 그나마 나은건 내가 잘 세고 그 다음이 그 다음은 다 거기서 거기야 지금 진화하면 뭐해 약한데 자 나쁜건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를 적대한다 노키아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유고 얘는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저는 한 번쯤 싸우고 싶은데 말이지 특히 파워원으로 하면 쟤네 말이죠 한 번쯤 방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딱 한 번만 더더만고 덜더만고 딱 한 번만 그때쯤이면 나도 아마 전부 다 궁극체가 되어 있겠지 이제 나오네 이제 방금 얘가 가고 나서 한 거네요 저 연설을 내가 제일 궁금한 건 얘들은 무슨 디지몬을 가지고 있을까 뭘로 우리를 막을까 그게 가장 궁금하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니 알려주지 말고 이게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놀랄까 또 놀랄까 하이 저는 아케미의 그런 장면을 좋아해요 미친놈들이다 미친놈들이야 이 녀석들 빨리 화면 꺼 얘들 다 감당해야 돼 감당이 내 손에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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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악마와 악녀다 악마와 악녀 저는 그 특공의 방송에 한 이 정도zeit에 반다이 엔터테인먼트 빈다이 아 근데 반다이 저작권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던거 생각하면 세가랑 아라타는 안들어올건가? 우리 리벨리온제 일본게임 근데 콘솔게임이 일본게임 밖에 없지 않나요? 잘 생각해봐 과연 스트리머나 BJ들이 하는 게임 중에 한국게임이 얼마나 있을까 그걸 생각해봐 그래도 정답이 나오지 유빌리온제 그래픽이 꽤 좋은 것들은 대부분 다 외국이구나 외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일본도 외국 아니야 너무나도 일본에 익숙해져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일본도 국내로 치고 있어 잊어버려! 어? 그곳은 오타쿠라같은 소녀가 도착할 수 있는 곳이네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네 아마추어가 아닌데 아마추어는 맞는데 저희들이 독특을 해서 대략스가 강해졌다고 너희들이 한번 싸워봐봐 궁금한데요 딱이다 그래서 그 언더제로 라는 건 어떻게 가는 거죠? 신경쓰이지나 일단 바랄라 서버인가? 머신각 어 그 서버로 가야된다고 하는데 예 에덴에서 만나자고 했네 가면 아마 뭔가 풀려있겠죠 들은 이야기인데 걸레질 경쟁에서 항상 토비였다는게 초등학생시절의 유일한 자랑이었다는게 사실인가? 미치 누구한테 들었냐 그걸? 걸레질 경쟁에서 항상 토비였다고? 그런거 헛사모니야 그런 이야기 누구한테 들을거야 나도 못들은건데 나도 게임에서 못들은건데 뭔 갑자기 뭔 개소리지 이것도 뭐야 왜이렇게 많이왔어 이거 훗훗훗 드디어 바꾼 리벨리온주의 무서움을 해커놈들에게 깨닫게 해줄날이? 흐흐흫 너무 무리하지마 넌 안될거야 아마 내가 있어야 될걸 어이 케이 카페에 가는데 정작 중요한 마요네즈를 잊어버렸네 다음에 있지 말고 휴대해 뭔소리입니까 흐음 이제쯤에 어 좀 사실대로 얘기해 여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흠 맛있지 않은데 흠 좀 팩트를 좀 가해줘 이것도 뭐야 111 3 2 2 3 3 3 0 0 0 4 4 4 1 뭐하는거지 지금? 미안하고 다퇴게 보내야 할 메시지가 실수로 너한테 아 그래? 그래요? 의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거? 의미 뭐예요? 흐흐흐흐흐흐흐 알아냈다고 한다고 뭐라고 할까? 가보자고 일단 허세로서 허세로서 한번 가보자 흠 은혼이요 어 은혼 난무 말이지 흐흐흐흐흐